얼마 전에 현대차가 인베스트데이를 했어요. 인베스트데이는 1년에 한번 현대차 CEO가 나와서 회사의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현대차 인베스트데이에 나오는 단어와 맥락을 이해하면 최근 미래 모빌리티 관련한 공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다 갖다 놓아놨어. 거의 모든 걸 다 갖다 놓아놨어.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NNST 리포트 보니까 다 그런 시기야. 꿈은 창대하나 진짜 이뤄질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뻥을 잘 못 쳐요. 포부 멋있는 거, 일론 머스크처럼 달해간다. 이런 거 잘 못 해요. 도지콘 이런 거 많이 큰일 나죠. 되게 소심하게 자기가 있는 기술도 잘 얘기 안 하고, 그냥 적당한 마케팅 용어 정도나 쓰는 정도? 그래가지고 뭔가 좀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대차는 너무 많이 내놨어. 그래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이것도 사실은 한 2년 전쯤에 내놨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 기술들이 좀 현실화되어야 되는, 요새 이게 유행이거든요.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데가, 내가 전기차를 몇 대를 내년도까지 만들 거고, 그걸 위해서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고, 누구랑 어떻게 할 거고,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몇 명을 채용할 거고, 거기에 돈을 내가 얼마에 쓸 거고, 이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발표하는 게, 요새 좀 글로벌 자동차 회사 트렌드예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거는 뭐가 되게 많아. 그런데 이게 진짜 될까? 이거 그동안 해왔던 건 맞아? 준비가 돼 있는 건 맞아? 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기차 판매 목표를 보여드릴게요. 14만 대에서 26년에 84만 대, 2030년에 187만 대로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12%를 달성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숫자는 좀 늘어났어요. 그냥 숫자로 보면 감이 안 오실 테니까, 판매 비중이 25년도 기준 전체 판매량의 10% 정도가 목표였거든요. 전기차가? 네. 그런데 26년에 17%잖아요. 두 배네요. 그러면 10%에서 1년 후에 7%포인트가 높은 거니까 꽤 높은 거고, 30년 기준으로도 꽤 공격적인 목표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올해 목표를 한 150만 대 정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좀 미미한 것 같은 느낌이라, 파격적으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덜 받아요. 그런데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꽤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참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현대차는 싱가폴에다가 자동화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동화 공장을 글로벌 혁신센터 이렇게 해서 연구센터 비슷한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동차를 만들려는 생산 공장이 아니라 생산 공장을 시험해보는 일종의 연구센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그런데 대신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가는 스마트 공장. 그래서 모바일로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디마인드 드라이븐, 풀 방식의 생산 체계. 그러니까 소비자가 뭔가 내가 원하는 사양을 입력을 하면, 그게 그대로 공장으로 넘어가서 공장에서 거의 무인 시스템으로 뿅뿅뿅뿅뿅뿅뿅해서 차를 만들어갖고 내놓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만들어서, 그리고 이거를 위에 보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공장을 그대로 메타버스화를 해요. 유니티, 게임 엔진 유니티와 협력을 맺어서 공장 전체를 메타버스로 옮겨놓은 다음에, 그거를 국내에서, 한국에서 그걸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조치를 해요. 멋있죠? 메타버스 테마주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유니티를 사지. 그런가요?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공장이에요. 멋있죠? 그러네요. 여기서 잘 공장을 만들게 되면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거다. 멋있는 비전이죠. 그러니까 비전은 멋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되는 생각이, 굳이. 메타버스 뭐 좋죠, 근데. 굳이 공장? 그러니까 이 방식이 사실 그렇게 아예 말도 안 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컨셉은 아니에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모델3를 만들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사람 없는 자동화 공장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버 트럭 같은 거 보면 디자인이 되게 이상해요. 근데 왜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복잡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완전 자동화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를 만들기 힘들다. 그리고 그 다음 나고 있는 게 기가프레스, 차체를 조립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짜로 찍어내는 거예요, 광프레스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생산을 고도화하고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이 방식들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트렌드예요. 근데 거기 한 발 더 나간 게 이 방식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멋있는 건 다 놀았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 붙어있나? 배터리 전에, 근데 그에 앞서서, 그에 앞서서 뭔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전기차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포드 같은 경우는 진짜 F-150을 얼마나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주가가 막 2배, 3배 이렇게 가거든요. GM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그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뭘 보냐면, 정말 구조조정을 세게 했어. 막 사람 다 자르고 공장 다 폐쇄하고, 한국지행 군산공장 폐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럽에 있는 공장도 폐쇄하고, 태국에 있는 공장도 폐쇄하고, 호주에 있는 공장도 폐쇄하고, 군산공장도 폐쇄하고, 미국 내에 있는 공장도 폐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전기차 공장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전기차를 이만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 공장이 울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9개 국가의 공장이 있는데,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은 울산밖에 없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공장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전기차 공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타겟으로 봐야 되는 데는 미국 공장이에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국 내에서 만든 전기차에다 보조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2025년까지 8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진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좀 냉소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저기도 있다. 터키 공장에도 있다. 전용 공장은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 공장을 해외에 만들 경우에 우리 국내 노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중요한 이시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이시에요. 그러니까 진짜 노조는 눈에 불을 켜고 그것만 보고 있어. 공장 딴 데 만들까 봐.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팔릴 건데, 많이 만들 건데, 그 공장을 해외에다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까 이 스마트 팩토리가 왜 싱가폴에 있냐. 한국에서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완전 자동화 공장 만들잖아요. 여기 바로 노조에서 가서 둘러쌌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가 우리가 전 세계 공장에 지금 유럽하고 미국, 미국도 아직 안 졌지. 인도네시아, 울산 정도에 있는데 전 세계에 전기차 생산 거점 공장을 여러 개 만들겠다라는 이번에 그 발표가 얼마나 투자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도 좋고, 린 방식도 좋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이걸 할 수 있나? 미국은 정말 잔인하게 구조조정하면서 사람 다 자르고 해가지고 공장 다 폐쇄시켜놓고, 그다음에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전기차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과연 이 계획이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계획이냐, 그리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여기에 코리아 룰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은 원래 먼저 한다, 그러고 나서 한다. 준비해놓고 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한다, 그러고 나서 준비한다. 그리고 미친 듯한 속도로 따라간다. 물론 코리아 룰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이거 사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면, 정말 우리가 공부하자 콘텐츠로, 자동차 산업 한 3시간짜리 특강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최신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NCM 배터리를 쓰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좀 비싸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중국 애들은 좀 싸고 주행거리가 짧은 LFP, 인산철을 써요. 용어 설명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를 좀 쓰겠습니다. 좀 싸고 안정적인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한국 배터리 회사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우리는 NCM이 강한데, 중국의 싸고 주행거리 짧은 인산철 다 쓰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인산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 바로 현대차가 발표합니다. 우리는 NCM뿐만이 아니라 LFP도 하겠다. 딱 내놓고.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 제휴사들을 통해서, 한 190기가와트 정도의 배터리를 확보하겠다. 이게 왜 들어갔냐면, 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M이랑 포드 같은 경우는, 포드는 SK이노베이션하고, GM은 LG에너지솔루션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돈을 되게 많이 내요. 그리고 합작 공장을 만들어서, 이 공장에서 몇 기가와트의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는 그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다들, 그런데 배터리 구할 수는 있어요?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190와트 시의 배터리를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협력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도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인도네시아의 조인트 벤처 설립, 이건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10기가와트씩밖에 안 돼요. 그럼 190기가와트 시의 배터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게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 건데, 물론 그러니까 마이스톤은 좋죠. 우리가 190기가와트를 할 거다. 협력을 할 거다. 그런데 누구랑 어떻게, 언제, 얼마를 드릴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추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GM이나 포드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가 꼭 해줘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출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내가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하는 거고, 현대차는 국내 배터리 3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렇게 MOU를 맺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럴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터리 수급 잘 되는데 그걸 무슨 계획까지 발표해가면서 합니까? 이 얘기가 과연 현대차만의 의견인지, 배터리사의 의견인지도 크로스체크를 해봤는데, 배터리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현대차는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고객이다. 국내에 같이 있으니까 물류 비용적인 안정성도 있고, 공급의 안정성, 어떤 정무적인 안정성, 그리고 국가 안에 같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현대차랑 거래를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거다. 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그걸 좀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긴 했어요. 현대차가 이번에, 인베스터드 데이에서. 근데 또 역시나, 잘해보겠다.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의 고민이에요.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폭스바겐 내가 자체 배터리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엄청 파워데이에서 난리쳤거든요. 그리고 요새 또 와가지고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찌쩍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배터리 못 구하거든. 그러면 현대차는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현대차는 답을 했습니다. 구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든 없어. 그러니까 또 아까 비슷한 얘기죠. 꼭 그런 맥락이고.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셀 투 팩, 셀 투 프레임. 요게 뭔 얘기냐면, 배터리를 지금 셀이 있으면 그 위에 안전하게 하려고 모듈을 만들고,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팩을 만들어요. 근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공간을 차지하니까 배터리를 많이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을 다 없애버리고, 배터리 셀만 집어넣는 거예요. 팩에다. 그러면 거기에 안정성이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안정성을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테슬라와 중국 회사들이에요. 그게 셀 투 팩이라는 기술이에요. 셀을 바로 팩에다 집어넣는 기술. 근데 이게 되냐 마냐라고 말은 되게 많아요. 근데 배터리 소재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이 만드는 방식을 바꿔서 배터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최근에 그 기술 트렌드인데, 바로 집어넣습니다. 셀 투 팩 적용. 2025년. 근데 그동안 현대차가 셀 투 팩을 한다 그런 적이 있나 싶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대. 그리고 셀 투 프레임은 뭐냐면, 팩도 필요 없다. 차를, 아까 기가 팩토리, 기가, 뭐야 이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기가 프레스. 프레스. 기가 프레스로 빵 찍으면 차체가 그냥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배터리를 넣는 공간을 한 방에 찍는 거야. 빵. 그 다음에 거기다 배터리를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면 팩을 만들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밀도도 높고, 원가도 떨어질 거다. 그리고 셀 투 팩, 셀 투 프레임이 뭔가 배터리를 모듈화하는 기술 쪽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기술 목표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또. 모듈화 전략으로. 그리고 개발 전략은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되냐 안 되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겠다. 조달 전략, 개발 전략, 모듈화 전략 다.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기술의 어떤 로드맵상에 앞에 나와 있는 거의 배터리 관련한 모든 거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EV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하고 뒤에 거를 같이 소프트웨어 전략하고 같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동차는 지금 부품을 모아서 만드는 방식이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을 모아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테슬라를 비롯한 IT 진영 쪽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려면 차가 하나의 컴퓨터로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고성능 칩을 가지고 차의 모든 영역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D1 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듈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각 부품마다 제어가 따로 돼. 기어는 따로.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휠을 막 돌리면 내가 힘으로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자적인 시그널을 누면 여기에 있는 반도체가 시그널을 줘서 얘가 모터를 돌려서 이걸 돌려주거든요. 그리고 기어봉 같은 경우도 기어봉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기어봉을 움직이는 힘으로 기어를 변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어를 변속했다는 전자적인 신호를 보내서 반도체가 변속기를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다 그게 개별 반도체와 그 개별 반도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작동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테슬라를 중심으로는 IT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보냐. 이거를 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다 따로 쓰냐. 컴퓨터처럼.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반도체 따로 쓰고 모니터가 반도체 따로 쓰고 안 그러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CPU가 이 모든 상황을 작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 모듈을 만들어내는 거 이 아키텍처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테슬라만 달성해 있는 그런 경지의 일종의 스마트 모빌리티예요. 그거를 용도에 맞게끔 EM은 승용차용 ES는 상용 상용의 기술 트렌드는 또 뭐냐면 스케이드보드 타입의 상용이 뭐냐면 특장차예요. 저거 쉽게 설명하면 뭐 할까? 떡볶이. 떡볶이 트럭. 그러니까 포터라는 떡볶이 트럭이 있잖아요. 거기 위에를 개조해가지고 떡볶이를 팔면 떡볶이 트럭. 호떡을 팔면 호떡 트럭. 뻥튀기 아저씨 이걸 갖다 놓으면 뻥튀기 트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것처럼 스케이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전용 플랫폼을 만들면 그 위는 용도에 따라서 바꾼다는 거예요. 식당을 할 수도 있고 푸드트럭. 푸드트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될 거니까 침대차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게 아까 이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단위의 EV를 개발하는 게 지금 위에 거고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그리고 그 밑에는 플랫폼 EM 플랫폼은 승용용 ES용은 아까 얘기했던 상용 이게 들어갔습니다. 25년까지 체결 완성하겠다. 이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은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지금 반응 어때요? 제가 댓글을 못 봐가지고 지루하다 뭐하냐 이런 반응이 현대가 하는 말 다 믿으면 진짜 망합니다. 현대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자율주행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올라가는 방식이 있어요. 2단계가 현재 HDA라고 해서 우리가 어기자도 알죠? 스마트 크루즈 컴퓨터라고 차선 유지하는 이게 레벨 2 그 다음 레벨 3는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속도로 달릴 때는 내가 아예 핸즈프리를 해도 되는 단계 그게 레벨 3 그리고 이 레벨 3는 시속 60km로 제한이 돼 있는데 여기서 규제가 풀리면 130km까지 가는 이게 한 단계가 있고 그 개발 루트가 있어요. 그 다음 개발 루트는 로보 택시 루트가 있어. 로보 택시 이거는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얘는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고 얘는 처음부터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로보 자율주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사람이 타는 방식이 아니라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용 물류 모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그래서 그걸 뭘 하겠다? 다 하겠다. 표에 보면 자율주행 레벨 3 있고 로보라이드 이거 강남 판교에서 또 한대요. 시범주행 한대요. 로보 셔틀 있고 로보 딜리버리 있고 로보 택시 상용화 다 하겠다. 이게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차는 뭐냐면 이게 썸원 테슬라에서는 썸원이라는 기능인데 발레파킹 내가 이 차 입구에서 로비에서 내려가서 띡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서 주차해놓는 거 그리고 띡 누르면 주차해놓은 차가 다시 나오는 거 이거 하겠다. 또 돼 있고요. 통합제어기가 되면 또 어떤 점이 좋으냐면 자동차가 점점 자동차가 전장화가 되고 전기화가 되고 스마트 모빌리티가 되면 내가 이 차를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얼마나 빨리 쓰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성능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전자적 신호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우리가 힘으로 밟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자적 신호로 밟는 거고 그럼 얘가 제동거리를 내가 딱 밟았을 때 시속 60km로 갈 때 제동거리가 몇 km 나오냐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전자적으로 좌우가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로 갈 때 이거를 주차 정차 거리를 짧게 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짧게 해. 할 수 있어요. 밟으면 차가 바로 서게 할 수 있어. 그럼 운전자가 날아가겠죠. 딱 밟으면 푱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조절을 한다고. 내가 이 정도에서 멈출게. 근데 또 너무 길게 해. 그럼 브레이크 밟았더니 안 서 차가. 한참 가. 이러면 박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은 정해져서 나와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정해져서 나오는데 OTA가 되면 어떤 기능이 되냐면 이게 중앙에 있는 반도체가 모든 장비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전에 그걸 조정을 하려고 하면 카센터에 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통합제어기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기능들을 다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하게 어떻게 쓰냐 이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업데이트한 기능 중에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제가 테슬라 타는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보기에는 꿀값 떠는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그거를 딱 켜잖아요. 노래가 나와 노래가 나오고 이게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깜빡깜빡깜빡 켜지고 갑자기 막 뒤에 트렁크가 문이 열려왔다. 닫혔다. 열려왔다. 이게 업데이트에서 뭐 할 건데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테슬라가 우리는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의 모든 기능을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현대차의 지금 구조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반도체를 바꿔줘야 되고 여기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야 되고 여기 있는 걸 바꾸려면 여기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요. 다 개별로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테슬라는 중앙 통합제어기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한 번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모든 장치들을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 통합제어기를 2단계를 하고 있고 3세대 통합제어기를 또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12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전체 투자의 30%를 하고 사람도 많이 충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열심히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익률을 10%에 작성하고 그때까지 95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짧은 시간에 자동차 산업의 기술 트렌드를 내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까? 현대차가 정리해 준 것만 얘기해도 다 나오는구나. 운전면허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주차도 사실 저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주차 이게 제일 어려운 코스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동으로 되면 자동차 면허도 따로 생기려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참 자율주행 전기차가 그냥 단순히 전기로만 가는 차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차 이게 뿐만 아니라 이게 갖고 있을 수 있는 변화가 요즘에 들어서 생각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왜냐면은 당장 운전면허 이것도 그렇고 또 금융 보험 특히나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지금 운전은 내가 운전하다 사와놨으니까 과실 비유를 해가지고 보험 처리가 되는데 자율주행했을 때 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자율주행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분쟁이 휘말릴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번에 차도원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 택시로 간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안 그렇겠지만 아예 로봇 택시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버스 타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버스 탈 때 우리 운전면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지. 내가 운전을 안 하는데 운전면허가 왜 필요하겠어. 그리고 내가 운전을 아예 안 했는데 여기서 왜 그 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테슬라 보험 있거든요. 테슬라가 그러는 거야. 자기네는 오토파일럿으로 주행 보조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고율이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럼 사고율이 되게 낮은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험을 같이 쓰냐. 우리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사고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 전용 보험으로 싸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사고율을 거기서 점점점점 더 낮출 수 있다면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점점점점 싸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보험료를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이거를 사고율을 한 10% 10분의 1 정도를 더 낮춰. 더 낮출까? 한 20분의 1 할까? 10분의 1 할까? 20분의 1로 해볼게요. 20분의 1로 하면 100만원 내던 사람이 5만원 낸다고 쳐보자고 1년에. 그러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50만원이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자율주행 타셔가지고 나는 사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차값에 50만원을 더 받아.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네요. 그러면 나는 보험료 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그 운전 경제성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게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물론 형사처벌의 문제는 각국의 입법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자율주행으로 이걸 떨어뜨리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이디어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